네, 뭐 이렇게 뜨겁다 얘기할 때 핫뜨 핫뜨거 이런 노래 좀 깔아주면 어떨까 생각도 하면서 워낙 뜨거우니까요 일단 SKI 테크놀로지 공모 일정하고 또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고넨코드 관심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는데 뭐 앞서 워낙 한 주도 못 받은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를 해야 되나 생각 들고 차라리 펀드를 좀 해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주위에서는 이제 공모주 해서 재미를 보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셔가지고 지인분들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SKIET 소식을 듣고 SKIET 일반 청약 다음 주부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하실 수가 있는 건데 SKIET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이 된 회사이고요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들여다봤더니 리튬이온 배터리의 분리막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분리막은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의 4대 소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 있는 막으로 화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이라든지 안정성 확보의 필수적인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분리막이 또 습식과 건식으로 나뉘어지는데 습식이 프리미엄 소재라고 해요 근데 이 습식은 국내에서 최초로 습식 분리막을 독자 생산해낸 곳이 바로 이 SKI 테크놀로지, SKIET입니다 근데 이 전 세계에서 분리막을 습식으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곳이 SKIET와 일본 업체 두 곳 총 이렇게 세 곳이 유일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 사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SKI 테크놀로지 공모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상장 이후에 기업 가치를 5조에서 5천억 원 그리고 7조에서 4천억 원 정도까지로 추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첫날에 4조 9천억 원 상당을 기록을 했어서 이보다 덩치가 클 것으로 보여서 사실상 상반기 IPO의 최대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공모 주식 수가 2,139만 주입니다 여기서 9주 매출이 1,283만 주가량 된다는 것은 일단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흥행 여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기관 수요 예측이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설 수 있는 것은 한 주 뒤인 28일, 29일 이틀간입니다 공모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리 증권 계좌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로써 이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면 유가증권 시장에 5월 11일에 상장이 예정이 돼 있고요 희망 공모가는 현재 하단 7만 8천 원 그리고 상단은 10만 5천 원 선입니다 청약 주관사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대표 주관사로 미래에셋 증권이고요 공동주관사라는 한국투자증권 이외에 SK증권과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이 인수회사로서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배정 물량 언급들 순서대로 많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IPO 기자 간담회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내일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분리막 설비에 관해서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를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1조 1,300억 원 들여서 폴란드에 세 번째, 네 번째 분리막 신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설립 이후에 단일 투자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고요 올해 3분기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3년부터 내후년부터 순차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신공장 가동하기도 전에 추가 증서를 결정했다 이 점에서 투자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만약에 희망밴드 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10만 5천 원 선에서 결정이 되고 상장 날에 만약에 따상을 갔다 그러니까 시초가가 공모가 2배 이상에서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상한가로 그날 장을 마감을 했을 때 단숨에 코스피 20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 IET 지분 대부분 SK이노베이션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최근에 LG엔솔과의 합의 이후에 더욱더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인데 2차 전지 관련 주요들 최근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아무래도 친환경,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2차 전지, 배터리 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말씀을 해주셨듯이 SKI 테크놀로지의 주식 90%를 보여준 무회사 SK이노베이션과 그리고 LG화학의 전지사업 부분이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배터리 분쟁 합의를 했죠 그렇게 합의로 일단락이 되면서 리스크 요인, 위험 요인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배터리 3사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이 3사에 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전지사업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발췌한 것이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LG화학에 관해서 전지사업부의 본격 개선이 이뤄질 시점이라면서 목표가를 DB금융투자에서는 140만 원으로 잡기도 했습니다 상승 여력이 한 지금 시점에서 70% 상당 남은 것인데 일단 증권사 평균치는 아닙니다 이 DB금융투자에서 지금 140만 원으로 설정을 한 것이고요 3개월간 증권사들이 낸 전망치 평균값을 봤더니 한 124만 원 정도이더라고요 아직까지 한 40만 원 선 상승 여력이 남은 것이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관에서는 배터리 소송이 합의가 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수주 확대가 예상이 된다면서 전지사업부 적자 축소로 인해서 외형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생산 능력 증대도 기대해 볼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관에서는 2차 전지 사업이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성장 산업임을 감안했을 때 충분한 명분이 된다면서 삼성 SDI가 슬로우 스타트로서 충분한 역할이 기대되고 완성차 업계들이 배터리 내재화한다 이러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생산 캐파라든지 특허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배터리 기존 배터리 업체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SK IT 공모 청약이 있어서 전략을 갖고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도 각 증권사마다 가족들이 가 있어서 중복 청약해서 어떻게 하나 얻어볼까 했던 그런 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기회한 전략이나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일단 중복 청약 방지 시스템이 6월부터 가동이 될 것으로 보여서 사실상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러한 공모주가 아닐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모든 청약자에게 동일하게 배정 기회를 주는 균등 방식이 적용이 될 것이라고 보여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니까 최소 청약 증거금만 내면 최소 한 주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증권사의 배정된 물량이 앞서 살펴봤듯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청약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한 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이 가능한 모든 증권사의 계좌로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공모지를 받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청약 시에 과연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 또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공모가가 10만 5천 원 선에서 확정이 됐을 때 최소 청약 가능 수량이 10주거든요 그래서 곱하면 105만 원이 나오죠 그런데 증거금은 50%만 예치를 해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52만 5천 원이 되는데 5개 증권사에 모두 청약을 한다고 했을 때 총 262만 5천 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SKIT, IPO 일반 청약에 도전을 하실 때 또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앞서 제가 구주 매출 비중 확인하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주 매출 비중이 60% 상당입니다 신주 발행보다 많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주 매출이 일반적으로 기업 공개 시에 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SKIT 최대 주주 SK이노베이션이잖아요 90%량 가지고 있는데 이 SK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한 22% 정도 되는 물량을 기관과 개인에게 매도를 하는 것이어서요 공모 자금이 회사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최대 주주나 경영진에게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업 가치 자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 분리막에 대한 경쟁력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배터리 등 전방 산업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성장력이 확대가 되거나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생산 능력 확대가 좀 절실히 필요한 산업이어서 만약에 설비 투자가 좀 늦춰진다든지 지연이 된다든지 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것인데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배터리로 산업이 그쪽 산업이 더 커지게 된다면 산업이 대체될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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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